촬영은 저희가 17일에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거짓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25pp 정도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점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에 사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비싸면 살 필요가 없고 싸면은 살법도 한 건데요. 실제로 현장 다녀보면 하락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데서도 또 올라가는 거 또 반등하는 지역들도 또 있지 않나 그거는 통계로도 잡혀요.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송파구가 부동산원 기준으로 주간으로 플러스 0.01%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송파가 거의 주간으로 1% 가까운 하락을 하다가 플러스 0.01%로 반등했던 것처럼 통계로도 플러스가 나오고 송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낙폭과대 지역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낙폭과대 지역들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반등하는 지역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현장 답사를 가보면 확실히 작년 12월에 실거래가 기표가 된 거는 작년 12월이 진바닥이었던 데가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서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다만 전체 지표가 하락인 거는 왜 대세 하락장이라고 조금 지금 받아들여지냐면 거래가 너무 없었잖아요. 2022년에 서울시는 8분의 1 토막이 났고 전국으로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거래 없는 단지가 많아요. 그런데 2023년이나 2022년 첫 번째 거래가 되다 보니까 2021년 정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이 지난달까지는 8대2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하락 거래 기록하는 게 80% 그다음에 반등실 거래가 20%였던 것 같고 지금 3월부터는 그게 한 6대4 정도 된 것 같고요. 최초 하락 기표하는 거는 그리고 최초 하락 기표하는 폭도 조금 줄어들었고 종전에는 30% 빠졌었는데 이젠 20%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약간 이런 것 같고요. 다만 고점에서 20%가 빠져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추세적으로 여기서 막 끌고 올라가는 힘은 아직은 없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올라온 레벨에서는 소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일종의 페이크 강세장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게 매크로라든가 거시경제 환경이 좀 복잡하면 사실 제가 2020년 이후에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금 흐름을 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정말 빌리고 돈을 쓰는지를 보면 되고 현상은 매우 복잡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2022년에도 우리나라 가계가 1년에 막 120조씩 빌리다가 작년에는 8조 원을 상환을 하는 걸 보고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하니까 8조 상환을 하고 그럼 가계가 8조 상환했으니까 돈이 없구나. 수요는 돈인데 확실히 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래량도 8분의 10토막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도 알고 있다 보니까 가계가 돈을 빌려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 원 예산으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40조 원이라는 돈이 월간 10조씩만 쓰더라도 4개월 정도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강력한 강력한 그런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 아니면 최소한 하락장을 돌려세우진 못하더라도 한 3, 4개월 동안은 강세장 분위기 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인데 중간에 상승장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강세라고 속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페이크 강세장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2월 달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1월 30일부터 특례보기지가 나왔기 때문에 2월 달 통계에 이게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혔더라고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정책보기지가 1조 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4조 8조 찍혔는데 1월 달에 2.5조 찍힌 건 이해했는데 2월에 왜 1조 찍혔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공에서는 보도자료 그 전날에 우리 17조 빌렸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7조가 찍혀야지 왜 안 찍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실행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17조가 나갔으니까 아마 3월 대출 통계에서는 이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2월에는 그래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5조 원이었는데 3월에는 거의 한 십몇조 원 이상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세장의 약간 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례보금자료는 실제로 실행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많이 밀려가지고 업무하는 분들이 소수일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몰리니까 한 두 달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 진행도 안 되고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아서 특약까지 잘 넣지 않으면 대출이 감감무소식이라고 대출이 나오기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줄 알고 집을 샀는데 대출해준다는 데가 지금 소식 전화통화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죽은 공이랑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에 포럼에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죽은 공이 하는 포럼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례보기지가 나오고 나서 2월달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보도자료를 17조라고 하셨는데 가계대출통계 왜 안 잡히냐 얘기하니까 잠깐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알아보셔서 그다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 집행기준이어가지고 신청기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도 처음 알았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면 그러면 앞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 지속적으로 잡힌다고 봐야 될까요? 2, 3, 4월에도 잡힐 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거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2022년에 주택가격은 세계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3분의 1토막 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토막 거래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건데 그럼 여기서 하락은 할 수가 있는데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월간 2천 건 올라왔다 하지만 종전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6천 건이고 많이 남은 월에 1만 건씩도 찍혔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래는 감소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현재 저희가 집을 사고 빌릴 때 사용하는 그 DSR이라는 기준이 이게 2021년 4월에 세팅이 됐죠. 그 DSR 퍼센트가 40%지 않습니까? 왜 40%입니까? 왜 40%냐고요? 그러니까 왜 많은 퍼센티지 많고 많은 퍼센티지에서 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DTI 같은 거는 60% 줬거든요. 그런데 DSR은 왜 40%인 거예요? 뭐예요? 발표된 적은 없었어요. 발표된 적은 없는데 21년의 금리 레벨에서는 40%면 많이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세팅을 한 거고 그런데 22년, 23년의 기준금리 레벨에서는 40%면 웬만하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LTV DTI가 있을 때 70%, 60% 같은 거였는데 DSR이 21년부터 규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레벨에서 60%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빌릴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낮춰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 걸리는 거죠. 지금은 너무 못 빌리죠. 금리도 높아지고 해서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그때의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다 걸리는 거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레벨에서 이제 일어날 법한 그런 주택 거래도 전부 걸리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10분을 통한 5분을 통한 난 거고요. 특례보금자리론에 집중했던 거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면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DSR 면제된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고 9억 이하는 막 거래가 되고 9억 이하에다가 심지어 저 대출은 현재 기준으로 DSR 미포함이니까 다른 거래는 다 걸려버리는데 얘는 안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DSR과 관련해서 이 40%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쨌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아마도 웬만해서는 올해도 거래량이 크게 살아나긴 어렵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 미포함 또 중도금 대출 같은 게 또 DSR 미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DSR 미포함된 대출들만 조금 조금 일어나고 거래가 되고 본체는 거래가 좀 소강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또 시장에 또 역전세 우려도 있고 실제로 역전세를 지금 준비한다고 돈을 또 모아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는 이제 역전세가 걱정되니까 이제 미리 막 판 분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지금 역전세를 우려하고 계시고 또 조만간 역전세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전세 대란이 20년 8월부터 21년 말까지 전세 대란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또는 신규가 되니까 22년 말부터 23년 말까지 역전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전세라는 것도 그 폭이 커지는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폭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21년 말이 전세가 가장 비쌌고 매매도 가장 비쌌기 때문에 23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그 규모도 큰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현장 탑사 가보면 전세 실거래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도 전세 실거래 갱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전세 실거래 갱신상에서도 역전세는 눈에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몇 천만 원 레벨에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실거래들을 보면 올해 7월, 올해 9월에 전세가 갱신돼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그 당시 전세가랑 요즘 전세가는 2억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역전세는 5천만 원, 6천만 원 레벨인데 올해 말에 오는 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싶고 사실 이건 제 걱정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3월 9일 정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월 평균 약 2만 건에서 3만 건의 갭 투자가 있었어요. 월 평균으로. 전체 거래에서 이제 한 40% 정도 됐는데 그런데 요즘은 얼마냐면 전국 기준으로 월 한 3만 건입니다. 월 2만 5천 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월에 연간에 한 100만 건 정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현재는 이제 2만 5천 건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건 밖에 안 되네. 30만 건. 네. 30만 건 레벨도 30%로 좀 내려왔는데 그런데 하늘이 봤을 때는 2년 전에 갭 투자 매수권이 월 3만 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 중에서 역전세로 인해서 갭 매수자가 현금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물량이 자기네가 봤을 때는 작지 않은데 현재 거래량을 보니까 그거를 소화할 만한 거래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걷자는 자료를 3월 달에 좀 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있을 역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 기관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실 역전세를 맞으면 돈을 준비해서 빼주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랄 게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좀 걱정하니까 그냥 팔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빼주고 그리고 나는 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를 좋다고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막 세미나도 열리고 그랬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가 열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쨌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은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못 돌려줄 사람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가 있는데 일단 할 건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 이 매도라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평가 금액이 내렸다고 바로 파는 매수자는 없는 편이고 결국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분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처분을 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버티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전세가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올해 안에? 거시 여건상으로 전세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전세에 대한 선호가 또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전세가 좀 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전세가 좀 선호가 되었고 그리고 전세가 사실은 좀 더 비쌌는데 뭐 대비 비쌌냐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하는 전환율 한 값보다 전세가 실제는 더 비쌌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달금리가 대출 통해서 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과 시장 전세가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전세가 그냥 좀 부담이고 전세보증금 보호받는 방법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순수 월세 선호가 너무 높아져서 지금은 전세가격은 더 내려가고 월세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임차로 레벨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라는 그런 명목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반기로 가도 이런 추세는 조금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상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팔겠지만 돌려줘야 된다. 난 돌려주고 버티겠다.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방법도 요즘에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빼주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전세를 빼주고 월세는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전세를 올리려는 정책을 쓰지는 않고 현금으로는 문제는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생겼으니까 3월에 대책 발표를 해서 다주택자들도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어줬던 게 큰 정책의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는 또 해줬으니까 그거 받아서 이제 빼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초 자산이 더 내렸는데 여기서 30%는 좀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또 보면 기사 보니까 또 부동산 매수 심리가 또 회복됐다. 그래서 100이 기준인데 100을 좀 넘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거는 그냥 정말 지수가 그냥 시장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속수무책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고 그리고 최근에도 50pp보다는 25pp 인상이라든가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과 자산시장 가격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방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또 주택가격은 공교롭게도 작년에 좀 낙폭과대가 했었던 이런 지역도 있고 여기서 반등실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혼합해져가지고 심리지수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전히 거래량이 조금 적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거꾸로 예를 들면 송파나 강동구 같이 작년에 서울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들이 거꾸로 올해 반등도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송파에 계신 분들은 팔고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서초 강남이 그만큼 안 빠졌으니까 반대로 송파나 강동이 그만큼 빠져주니까 송파 강동을 원했던 사람들도 그 지역도 덜 빠졌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는 지역은 좀 덜 빠졌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의도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것도 팔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여긴 또 안 빠지니까 여긴 더 벌어져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중간에 껴서 사실상 못 가고 나는 못 가고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실거래가 확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송파 강동 권역도 상당히 넓은 주택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향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심리고 또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서 반등했다 이런 기사들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송파 강동은 왜 샌드위치처럼 중간 자기들만 빠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송파 강동구에는 서울에서도 정말 유난하게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많고 그래서 확실히 작년에 서울 전체 거래량이 10분의 1토막 났는데 워낙 적은데 10분의 1토막 났는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실거래가 아예 안 찍힌 지역이 많아요. 아예 안 찍힌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대단지이다 보니까 좀 찍혔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적은 거래량이 그 지역들에서 몰려서 찍히다 보니까 일종의 여기만 떨어지는 건가 하면서 또 싸게 팔고 하는 제 지인이 예를 들면 마포 살거나 당산 살거나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마포 당산이 덜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거래 하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집 그러면 최고가에 팔고 예를 들면 잠실 가면 그냥 가는 거네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너희 집이 그 가게 팔리면 네 말이 맞는데 그 가게 안 팔릴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dsr로 다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의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래는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은 2020년 이후부터는 서울에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요. 다 종전주택 처분한 사람만 사세요. 그렇죠. 금액대가 사실 집 안 팔고 옮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담대 빌려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 사실 거의 없어졌고요. 그냥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대출 조금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게 20년 이후에 자금조달 계획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 주택을 어느 정도 처분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거래들 위주로 남았는데 갈 때는 명확하고 자기가 좀 좋게만 팔면 상당히 갈아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다시 활성화가 조금 되니까 그런 심리지표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게 좀 거래량의 증가로 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거래량의 숫자는 낮은 편이죠. 여전히. 네. 그 월간 2천 건이 사실 21년도도 서울시 거래는 약 4만 건 정도인데 평균적으로는 8만 건 정도니까 21년에도 반토막이었어서 21년에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21년 20년 21년은 대형평 강세장이었는데요. 대형평이 갑자기 10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2배 올라서 거래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40평대들이 갑자기 거래가 됐는데 7억 하다가 14억 되고 이건 부산도 비슷했는데 마리나베이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12억 하다가 갑자기 23억 찍혀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평이니까 거래가 적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21년에도 4만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러니까 월에 3천 건 평균 넘었는데 평균은 원래는 이제 연간 8만 건이니까 그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월 2천 건 정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조적으로 dsr로 인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크게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dsr를 완화한다는 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가지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상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대출을 받으면 고용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적인 입장이고 가계는 돈이 생기면 그냥 집만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생기면 집 사니까. 네. 그냥 가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돈 생기면 집만 사는 것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는 것도 결국 경제에는 좀 부담이니까 가계 대출을 항상 열어주기보다는 규제를 해왔는데 규제를 완화해줬던 기간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완화해줬던 기간은 첫 번째는 imf 때였고요. 기업이 망해가니까 가계가 대출 일으켜서 경제 사이클을 가계 주도로 가자고 했었던 게 imf 때였고 두 번째는 2014년도에 최경현 부총리의 7.24 부동산 정책 발표했을 때인데 그때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건설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가계 주도로 대출 사이클을 열어서 성장하려고 좀 열어줬었거든요. 그렇게 열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gdp의 100% 넘는 대출을 갖고 가면서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21년부터 일단 dsr로 잠궈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상황이라면 이 dsr은 안 풀리고요. 풀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업이 무너지거나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계가 한 번 더 대출 확대라는 그런 카드를 써서 열어줄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더 침체되고 위축되고 기업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국면에서 다시 내수 부동산 건설 약간 이런 걸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금리만 낮춰주면 다 풀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은 금리가 화두였다면 올해는 좀 성장률이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보다 올해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또 글로벌 경기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이런 와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같은 영향을 주면서 같이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는 거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 와중에 또 어제였나요? 또 유럽은 또 0.5 빅스텝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괜찮다면 경제 체력이 괜찮은데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 전에 돈을 풀어서 그래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는 과정을 작년간 계속했고 올해도 계속 하려다가 약간 좀 상황을 보자고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제 체력이라는 거가 좀 언제까지 괜찮지 않고 금리를 금박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도 비슷하면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21년에 고점에 자산 매입해서 약간 영끌했는데 물려가지고 그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일부 주체가 그게 은행이었던 건데 svb 은행이었던 거고 시그니처 뱅크였던 건데 이제 이런 은행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미국 모기지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자기는 이제 취득가는 이만큼이었는데 팔리는 건 요 가격이어가지고 손실이 커서 돈 없다 이렇게 증자하다 보니까 너 갖고 있는 채권 부실 채권이었어? 약간 이러면서 완전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나오는 그런 후폭풍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이 망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니까 그렇죠. 10년 전 경험이 또 떠오르고 네. 그게 완전히 인지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은행이 막 했다 이러면서 확 졸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08년 리먼 같은 그런 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그냥 한국이랑 똑같이 고점 자산에 취득했던 그런 주체들이 이 자산 가격 하락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막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거 어느 정도 수용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냥 공교롭게도 그 주체가 은행이다 보니까 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고 좀 약간 위기를 조상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21년에 주택을 최고가에 매수를 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를 맞게 되면 이분도 파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파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지금 금리 최대한 다 낮추고 금리 이상 멈추고 보완책까지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가 정상이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좀 봉합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양해해야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는 이 부분 되게 양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운 나쁜 몇 개 은행은 망하고 그다음부터는 막 다 살려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미국이란 나라도 그냥 이거를 다 부드럽게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나 하면서 그냥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게 어쨌든 한 10년 전에 겪은 경험이 있고 또 그때 해결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번에 좀 사전에 좀 불을 끄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미국이 2020년 코로나 직전에 미국 주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40트릴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미국 GDP 두 배 정도 됐는데 그게 21년 말 기준으로 미국도 많이 올라서 60트릴리언 달러로 60조 달러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1.5배 정도 된 거예요? 네. 지수가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택들은 엄청나게 올랐겠죠? 2배 이상 올랐겠죠. 네. 그 올랐던 게 미국도 작년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조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21년 21년에 샀을 거고 거기도 이제 모기지 금리 못 내거나 그래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다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85% LTV로 90%를 빌렸는데 한 100만 불짜리 샀는데 지금 70만 불 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기는 자산가격 조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기지 이게 어떤 시스템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도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50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미국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물금리 2%도 안 되다가 5%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30%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21년에 연 끌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채권도 직전에 샀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 21년 연 끌한 주체 중에서 공교롭게도 나한테 먼저 만기가 도래한 sbb 은행이 먼저 팔다 보니까 걔가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이 위기를 벌써 작년에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신한지주나 kb나 이런 금융지주들이 작년에 기타포괄 손익이 보면 다 3조 원에서 4조 원 마이너스인데 그 기타포괄 손익이 뭐냐면 채권 비싸게 샀는데 그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시가평가 해보니까 그냥 4조 원 잃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대신 아직 안 팔았으니까 단기 순손실은 아닌데 이걸 지금 팔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자산평가 손실을 다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은행은 살려주고 개인은 안 살려주면 사람들은 그럼 내가 은행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할 거예요. 뱅크런 때문에 걱정돼서 연세뱅크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경제주체가 아니라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가 있는 거여서 예금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한다는 이런 정책을 낸 거인데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쿠션이 돌고 돌아가지고 중대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고 중세은행은 좀 힘들어지고 약간 이런 파급효과가 있는데 이거가 시스템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제 엊그제였나요 유럽에서 금리 빅스텝 하기 전에는 연준이 동결할 거다 하는 전망도 꽤 높았거든요. 거의 비등비등 했었거든요. 0.25 인상과 그런데 유럽에서 0.5 빅스텝 하자마자 갑자기 0.25는 올릴 것 같다고 하는 게 한 7,80%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비이성적인 연준금리와치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걸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냥 동결이라는 걸 듣고 싶으니까 동결을 전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합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사실 지금 촬영은 저희가 17일에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가 되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사실 그냥 잠깐 좀 지켜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냥 50pp 올린다가 좀 엄포를 놨으니까 그냥 50pp가 아니라 25pp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은행이 망하는 사건이 막 나면서 막 와 못 올린다 못 올린다 해서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은 동결해달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동결 전망을 한 건데 사실 이 발표 2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연준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연준 멤버라면 쟤네 뭐 혼자 북치고 자꾸 치고 지금 막 다 하고 동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뭐 하는 건가 이게 sb의 은행이 망한 게 시스템 리스크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 레벨인가 고용 레벨인가 이런 거 보고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금융 거시 경제 금융 안전성 이런 거찬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연준에서도 그냥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경로를 밟아갈 것 같고 그럼 한 0.25 정도도 보세요? 아니면 유럽이 0.5를 올렸는데 저는 거시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차피 바로 직전에 25와 50pp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25pp 정도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전망하거나 이렇게 따로 글 쓰는 건 안 해서 그냥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연준 인사라면은 시장의 교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현타를 한번 느끼고 그냥 자기 갈 길대로 갈 것 같습니다 0.25 정도도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40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창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출을 하니까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탭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돈을 막 빼내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정보아도 좀 빨라졌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 속도가 정말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빨라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부동산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너무 예전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반등이나 하락이나 정보 전달되는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IT 기업들은 다 슬랙을 쓰잖아요 슬랙 좀 써보셨습니까? 저는 한두 번 써보고 저도 1년 써봤거든요 네이버 웍스루 저는 저는 네이버로 한국으로 저도 원래 슬랙을 쓸 일이 없었고 회사 메신저 같은 거나 쓰고 있는 금융회사를 다니다가 암호화폐 기업을 경험을 하면서 슬랙을 써봤는데 슬랙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카톡방에 있는 느낌이에요 직원들이랑 모든 채널에 막 다 태깅이 돼가지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뉴스가 계속 계속 나오고 댓글에 의견들이 계속 달리고 해가지고 그냥 회사 일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채팅하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자잘한 이슈들도 금방금방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그 슬랙을 쓰니까 그래서 실리콘 페리 은행들 전부 슬랙 쓰고 심지어 sbb 은행도 슬랙을 써요 그래서 우리 파산한다야 우리 아마 제 생각엔 우리 안 좋아지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바이럴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슬랙을 쓰는 회사들은 또 트위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보다 더 빠른 속도였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히 그 돈 빼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다 보니까 저런 작은 기업에서 이제 한 번에 400억 불 넘는 그런 자금 인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저 회사도 작년 내내 돈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작년 1분기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돈 언제부터 벌었냐면 20년부터 벌었는데 원래 1년에 추가적인 캐시인이 한 5빌리언 정도 됐는데요 근데 2020년 되니까 분기당 20빌리언씩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엄청 들어온 거죠 엄청 벌었네 무슨 돈이냐면 고객이 예금인데 it 기업들도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막 돈을 막 예금하니까 단기 예금 이만큼 예금해가지고 그럼 1년에 80조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 은행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고객은 단기 예금으로 넣었지만 나는 10년 만기 mbs 산다 해가지고 고금리로 그래도 좀 고금리 같은 거 저희가 이런 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3개월짜리 자금인데 10년짜리를 투자하면 듀레이션 미스매칭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이 회사도 단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과 21년 2년 동안 한 160빌리언의 추가 캐시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채권을 엄청나게 샀죠 국채 안전화니까 해서 샀는데 이게 장기 만기 보유 자산으로 10년 이상의 듀레이션 해놨다가 고객도 금리가 올라가는 22년 1분기부터 어려워져서 돈 찾기 시작하니까 예금에서 분기에 또 20조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분기에 20조씩 막 빠지고 23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올해 1분계도 20조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18.6빌리언 나갈 것 같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돈 빠지는데 그 돈이 없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 좀 팔아보니까 손실 좀 나오는 걸 하니까 바로 슬랙으로 바이럴 돼가지고 이거 안 된 것 같다 해서 일각에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 맡기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있는데 받을 돈은 10년 뒤에 받아야 하니까 그 차이에 버틸 재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원진 지금 회의한다 뭐 이상하다 이런 게 바이럴로 도니까 바로 그냥 다 돈 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3개월에 투자하는 게 듀레이션 매칭인데 그거를 안 했던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든 뭔가 조금 전략을 좀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 접근성이 많이 더 좋아졌고 특히 요즘에 부동산도 예전에는 부동산 정보가 다 중개사 아주머니한테 뭐 커피 아니면 녹차 한 잔씩 얻어 먹으면서 들으니까 이게 한 일주일 2주 단위로 이렇게 막 구전으로 전달되던 게 이제는 단톡방이 있고 심지어 이제는 그 실거래 신고가 올라오지 않은 실거래 계약을 했다는 정보까지도 스크랩이 돼가지고 막 돌아버리니까 조금 전에 계약했어요 얼마에 했어요 조만간 실거래 뜹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좀 다 지켜보고 들어가면 늦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으로도 부동산을 잘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잘못 매수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례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잘못 사서 그래서 부동산을 잘 사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내가 좀 더 빠르게 뭐 며칠 더 빨리 사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비싼 상황에선 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부동산 가격도 좀 평가를 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평가는 방법도 개발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원래는 어떤 가치평가라는 게 완전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그 시대에 맞게 개발해서 쓰면 되는데 저는 월세 베이스로 가치평가하는 방법 개발해가지고 이제 아마 4월 정도 되면은 책도 좀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거 나오면은 좀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은 좀 매수할 시기는 아닌 거라고 좀 보이나요? 아 저는 지금 그래서 시점을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결국 돈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계대출 통계 데이터를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정책 모기지 금액이 빠진 것도 지적을 했던 거고 다만 지금은 그 가계대출 데이터에 페이크가 좀 들어있잖아요 3월에 지금 11주 찍힐 거잖아요 네 그게 찍힐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잘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가격 잡으려는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기에는 현재 약간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지금 단기 반등 실거래가 나오는 구간이 존재하긴 한데 전국적으로는 비싼 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소득 대비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비싼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분양 리스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역전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거지는 좀 보고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 그건 결국 가격이다 네 제 지인도 최근에 어떤 A라는 지역을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얼마에 사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비싸면 살 필요가 없고 싸면은 살법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싼 가격을 나는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 월세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니까 이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매로 전환할 법한 가격은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전세 막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전세 1.5배 1.6배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니까 그 정도 되는 가격대라면 전세 실거주자가 매수로 전환할 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진짜 그 금액에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싸게 잘 산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그 거래는 종전 실거래 대비해서 1억 원처럼 빠져서 거래가 됐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성사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살까요?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스타일이어서 요즘에 반등하는 지역은 어때요? 반등하는 지역을 산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것조차도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야 되는 가격이랑 아닌 가격이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등이 아니라 거기 임차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세와 전세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려우면 예를 들면 나는 19년 가격, 18년 가격, 20년 초반 가격 이런 어떤 연도에 대한 그런 기준선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2019년에 못 샀는데 이 가격이 2019년 거까지 내려오면 그래 그땐 내가 좀 사볼 수도 있지 라거나 그래 문재인 정부 초창기 2017년 가격까지 오면 내가 산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목표치가 있어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쓸법한데 그냥 올라가나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화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판단보다는 기준 확실히 갖고 가자 제가 그 계급에는 황현희 형님한테 들었는데 100달러 테슬라 100달러면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01달러 찍고 폭등해가지고 그런 거를 놓칠까 봐 가격은 그래서 밴드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밴드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밴드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열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면 산다 예를 들면 기준을 그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도 사실은 제가 말하는 그런 소름공식을 알았던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금액이 19년도 가격이었는데 20년도 아니고 19년 가격이면 좀 싸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확실히 실거래가 훅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도 그 금액은 현재 전세 시세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하면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기준이 있었던 사람은 요즘에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증권사에 계실 때 사실 그때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막 미분양 엄청 많았었잖아요 지금이 사실 그때 조금 전초전 같은 느낌이지 않나 그때도 한 13만, 13만, 16만인가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한 7만 5천 채가 미분양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미분양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대로 꽁꽁 얼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미분양과 연계돼서 PF 얘기가 나오는데 PF라는 거는 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 먼저 은행보다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PF를 만들고 이거를 사업 시행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거고 건설사는 어디어디고 그래서 건설사가 책임준공 확약까지 다 해줬으니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하면 은행이 돈 빌려주면 그 돈으로 브릿지론 PF라고 하는 이전 단계 1단계 PF를 상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자 조금 센 걸로 땅 사가지고 건설사랑 계약해가지고 이자 싼 은행한테 돈 받아서 상환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론 PF가 지금 전국에 25조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본 프로젝트로 올라간 PF는 100조 원 이상인데 작년부터 브릿지론 PF가 문제가 됐는데 특히 올해 2월 달에 대우건설에서 울산에 있는 사업장 브릿지론에서 발을 빼니까 그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본 프로젝트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행까지 안 가고 분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내가 이걸 분양을 하려고 땅을 사서 분양을 올리려고 대우건설이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이 그거 울산에 분양하시면 지금 엄청나게 손실 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책임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책임준공하면 손실이 더 클 것 같으니까 그거 올리지 말고 난 여기서 발 빼겠다 해서 빼면서 대우도 440억의 손실을 기표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행사 사장 입장에서는 못 올리니까 돈을 벌 방법이 없고 그러면 시행사도 100억 원을 투자했고 900억 돈 빌렸었는데 다 달라가는 거죠 돈 빌린 사람한테 이자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게 겨우 440억이었는데 엄청나게 뉴스가 났었는데 그 돈만 25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앞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미분양도 7만 5천 세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브릿지로는 pf 레벨에 있는 프로젝트를 일로 못 뜨는 거고요 올라오면 미분양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현재 분양 단계에 있는 이 본 pf 100조 원이라도 잘 해결을 해보자 이게 지금 건설 시행 분양 관련 사업에서 느끼는 그런 심리고요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브릿지로는 pf 바로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시행사들이 이런저런 땅도 알아보고 땅도 찾아보고 또 토지도 브로커가 있어서 이거 좀 여기 개발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시행회사에 자꾸 찾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올스톱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놀 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pf 사업을 하게 되면 pf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또 자설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여의도에 굉장히 유명한 법무회사가 있어요 자설을 다 받아준 회사가 있는데 올해 파산을 했어요 pf가 아예 없어서 아무도 사인을 하지 않는구나 네. 오늘은 pf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시행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행 생태계가 거의 파괴가 됐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일어나서 땅도 알아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검토하고 자서도 하고 이게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었는데 이 시행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어쨌든 브릿지 론까지 올라온 애들은 본 pf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본 pf 쪽에서는 지금 밀어내 보니까 다 비분양이 난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달라 그럼 여기서는 이자 내고 그냥 네. 이자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두 자릿수잖아요 이제 신변 퍼센트씩 빌렸으니까 이자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아까도 100억에 9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900억에 10%면 90억이어서 자본금이 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1년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네.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 약간 이런 건데 우리 못 버티겠습니다. 우리 파산합니다라고 하면 돈 빌려준 900억 빌려준 회사도 나중에 그 이자가 누적되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그럼 우리 약간 부실 자산으로 기표로 해야 되나 해서 얘네도 부실 자산으로 잡다 보면 25조나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부실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대출이나 이런 거를 약간 유예해 줘요. 유예해 주거나 시행사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망하게 하느니 그냥 이자 조금 안 받고 좀 기다릴게 네. 그러면 이걸 손실로 잡으면 더 큰 재무상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아예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시행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자를 사실은 이렇게 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라면서 이자를 분납하게 한다거나 결국은 이쪽도 21년에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가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손실을 여기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유사한 상황인데 미분양이라는 거가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거는 4만에서 7만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지만 사실 밑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참담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면 정말 경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미분양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엄청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청약제도 바꾼 건 당연히 일도 아니고요 청약 다주택자도 들어오세요. 싹 바꿔놨고요 전국 무순이 청약 네. 그러니까 둔천중공 살아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방이 좀 풀려야 앞차가 좀 나가야 여기서도 올라오고 이 본 pf도 좀 살아나니까 이거 살리려고 지금 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없게 그냥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분양이라는 건 웃긴 게 분양하면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분양도 안 했는데 미분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본 pf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얼음땡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아까 얼음땡을 말씀드렸잖아요 본 pf 랩에서도 일단 팬스 치고 분양하고 공사연척하면서 최대한 일을 덜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년에 지을 거 한 5년에 짓자 네. 뭐 이렇게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얼음땡을 하자 그래가지고 막 팬스만 치고 굉장히 가만히 구경을 하고 그냥 별로 인원투입 같은 걸 좀 안 하면서 최대한 뒤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을 안 하는 게 시대상이어가지고 분양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살수차만 물차만 맨날 다지고 아무것도 없어 먼지만 날리고 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기술이어가지고 이제는 이쪽에서도 그래서 분양을 정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분양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어떤 걸 안 할 수가 있냐면 주택공급 주체가 그냥 민간 시행사인 경우에 어차피 민간 시행사의 이자나 이런 부분만 커버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건설사가 자기가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지 미분양 찍히는 건 싫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미착공 프로젝트들이라고 해서 시행사들 자본금은 다 녹았는데 건설사가 신용 보강을 해주면서 이제 페이퍼로 끌고 가던 프로젝트들이 한 5년간 끌리다 보니까 건설사도 힘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건설사 체력이 조금 있으니까 뭐 1년 2년 끌고 가지 약간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은 절차사업이어가지고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 결국 관리처분인가 받고 2주 철거 받고 그럼 분양인데요 그렇게 하면 정비사업도 조합은 시행사처럼 관리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합사업은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형 건설사들 보면 조합 분양은 할 예정이다 근데 일반 시행 분양은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양분돼서 올해는 분양이 정말 굉장히 급감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은 지금 수치가 늘어나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시작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 여기서 전국적으로 얼음땡을 하긴 어려워서 분양을 하긴 할 거다 보니까 미분양은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요 근데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청약을 포함해서 미분양 관리 대책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3만 5천 가구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미분양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분양이 줄어들면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분양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연되는 분양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분양들이 지연이 되다가 어느 순간 경기가 돌아섰을 때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 이런 미착공 분양 현장들이 있었다가 2014년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2015년에 일제히 분양을 한 게 그때 연평균 30만 하다가 갑자기 52만 가구가 갑자기 쌓여가지고 한 년도에 남았고요 그 해로도 안 돼가지고 그다음 해도 48만 가구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분양을 한 번에 처리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전략은 최대한 뒤로 지연시켜서 분양을 나중에 해서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그 소위 존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청약 관련해서 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지금 해결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걸로 제가 좀 들리거든요 지금 상황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땅을 보러 다니지도 않으면 그 정도면 이제 어차피 저 뒤로 가봐야 저기 지금 완전 꽉 막혔으니까 그냥 놀자 소위 옛날에 한 1980-90년대 명절에 귀성길에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고속도로에 고속 치는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안 가니까 아저씨들 좀 와보시라고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거면 네 그렇죠 지간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1부에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거래가 정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더라도 일단 대출이라든가 이런 규제로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다만 청약시장은 중도금 대출이 dsr 또 미포함이죠 그러니까 dsr 미포함인 그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중도금 대출 정도로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과 관련한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3월 1.3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게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시행이 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원래는 5억 한도였는데 그것도 풀어줬고 그러니까 여러 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여러 개를 청약할 수도 있는데 다 중도금 대출이고 dsr 미포함이니까 다 dsr 미포함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짧게라도 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만 구조적으로 이거는 집값이 비싸서 생긴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풀리려면 정말 꽤 오랜 기간 지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되게 자발적인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주택가격이 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치고 반등하는 이런 두 가지 경로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상황은 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어디선가 터져나가고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외부 변수도 좀 많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위기 상황을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좀 많을 텐데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가 없거나 마피라도 팔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주변 주택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플러스 프리미엄 가격이든 아니면 분양 가격이든 주변 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분양이 저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분양과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양과 청약이 미분양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관심은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조차도 이제는 좀 할인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한 가격이랑 그다음에 주변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서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게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청약콘만 덜렁 등록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LH의 청약센터라든가 서울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각 강역시의 도시공사들의 청약센터를 다 즐겨찾게 해놓으셔가지고 공공분양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거를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게 청약제도였는데 그렇게 당첨이 되셨는데 그거를 굳이 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즘처럼 미분양이 좀 많아졌을 때 청약제도도 그냥 한 번에 다 바꿔버리면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도 잘 안 낳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차피 집도 안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집을 막 주는 형태로 가면 어떠냐 어차피 집 안 사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약제도를 이때 한 번 대차게 바꾸면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가족수 아이수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원래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차피 3명인데 한 명도 안 낳는데 3명을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을 한 사람만 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거랑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별도잖아요 그래서 그 첫 아이 특공 첫 아이 특공 왜 그러세요 첫 아이 특공 딸 특공 아들 특공 이제 어차피 상상을 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그런 특별공급에 대한 그런 생각을 옛날이랑 조금 다르게 해서 그냥 혼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혼인하고 아이까지 낳는 사람은 더 바빠지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아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이제 첫째를 낳거나 둘째를 낳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청약제도가 좀 더 배분이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긴 이럴 때 사실 다들 관심 없을 때 제도를 바꿔야지 다들 관심이 막 극에 달한 그런 시절에는 청약 가점 바꾼다 이러면 난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좀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좀 청약제도는 사실 아주 좀 복잡스럽기도 하고 지금 엄청 복잡해요 뭘 위한 제도인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아예 그냥 다 추첨으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은 순으로 순서대로 뽑게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다 해서 분양권을 살려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매수로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분양권도 주변 주택과의 시세 비교를 통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잖아요 매수 판단을 그런데 바로 이 직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 분양가 상한자를 적용을 하거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좀 쌌었는데 일부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하는 단지 중에서 그 비교 단지를 굉장히 뜬금없는 데를 적용을 하면서 비싼 데를 적용해가지고 뭐 내 돈 내가 낸데 이러면서 분양가를 이만큼 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미분양이 좀 많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분양할 지역들은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도 안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거의 안 받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분양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가 이런 메릿이 저는 좀 작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종전에 분양했던 분양권들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지금 그런 거는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분양권의 전매에 있어서는 원래는 분양권의 전매라는 게 1회 정도 전매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양을 너무 노렸지만 안 돼서 상대적으로 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파는 그 1회 전매 이런 게 결국은 입주를 전제하고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니까 막 복등기에 복복등기 복복복등기 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분양나는 게 복복등기가 안 돼서 미분양나는 게 아닌데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미분양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싸서 안 되는 건데 뭔가 주객이 좀 전달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분양권을 보실 때도 시세 주변 주택이랑 비교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좀 미분양이 좀 많다고 하는 그런 특정 지역들 그런 데들은 지금 들어갈 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도 좀 입주량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은데 사실 미분양의 80% 다 지방이고 그중에 메인이 대구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낮는데 그 주택의 수요가 그만큼 하지 못했었는데 그 미분양이 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유난히 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투자로 분양권을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대구 지역에 거주하셨고 새 아파트를 바랬는데 미분양이 나서 좀 더 싸게 공급하는 그런 주택이라면 하시는 게 맞고 대구도 그랬었잖아요 모 단지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설정해가지고 미분양이 낮는데 그 단지에서 갑자기 할인 분양한다 그러니까 원수 분양자가 의자 던지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도 분양가격이 좀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많이 났거든요 이런 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신이 판단했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인데 새 아파트의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가격이다 네 결국은 부동산이야말로 가격을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ETF라도 있어서 그냥 시장 지수를 사실 수가 있으니까 마켓 타이밍에 대한 감이 좋으신 분은 그걸 ETF를 투자로 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연주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 다 잘못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내석이 정말 맞아 그래서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아래가 심지어 다 있잖아요 인버스하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마켓을 그렇게 잘 보면 그분은 위아래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롱밖에 없고요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개별 단지를 사야 돼요 대구 ETF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구 ETF가 있으면 내가 장기로 샀다가 3년 이상 묵혀두고 좀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롱온리 밖에 없는데 단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개별 거래의 위험성이 극대화된 자산이어서 정말 가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20년 21년 같은 그런 고점의 가격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소위 19년 18년 이런 이전 시대의 가격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야말로 결국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어찌 보면 몰빵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가격을 좀 잘 판단해서 반대로 또 가격이 적정하다고 하면 또 사야 되는 시기에는 또 사야 되니까 결단을 또 내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부인남 채널에 제가 나오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10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좀만 주세요 일단 101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어쨌든 부동산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보라는 것도 소위 시장이라든가 시황 이런 타이밍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적정성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컨텐츠 중에 대부분의 컨텐츠가 부동산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다뤄주시면 사실 제가 실거래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고점에 물려서 예전에 매수자들은 고점에 물리면 곤조라도 있어서 이걸 존버하면서 한 10년 기다려가지고 다시 딱 그 명목 금액이나 그 이상을 기다리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 강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거래를 보면 21년에 샀어요 21년에 고점이었다는 건 다 인정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22년 하반기에 팔아버려요 1년 만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집을 산다는 거는 임대차 기간이 2년 플러스 2년 4년이니까 최소 4년 이상은 거주하겠다는 생각했을 때 사는 건데 지금은 먼저 투자로만 보고 일단 사고 빠져? 그럼 팔아 그리고 아마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다시 또 올라가면 또 밀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격에 대해서 마켓 타이밍만 보니까 이런 판단 하시는 것 같아서 가격 얘기도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가격 얘기 많이 할 테니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채부심에 가셔가지고 또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가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상욱의 채부심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했고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또 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나눠주시는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인남TV의 부인남이었고요 저희도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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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